실망한 카인, 형님 1위는 누구? 굉장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레스큐 신문에 엄청 재밌는 게 실렸거든 정말? 굉장하다 대장님 좀 봐요 대장님이 이상적인 상사! 이래래! 주민 선배도 며느리 삼고 싶은 대원 1위잖아요, 봐요! 라이트도 음기는 대원 1위라고! 오, 뭔지 모르지만 신난다! 전에 했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구나 아, 예, 아, 예, 선배 안녕하세요 알아? 카이, 왜 이러고 있어? 아, 1등한 게 하나도 없어 뭐? 형님으로 삼고 싶은 대원은 2위가 카이 음, 그래도 2등은 했잖아 기운 내라고 하, 실례합니다만 레이시 누가 1위를 했는지 아십니까? 1등이라... 왜 내가 형님이야! 네들 그거 알아? 이 흰 똥가리라 물고기는 암컷이 사라지면 남아있는 수컷의 일부가 암컷으로 변해버린대! 네? 그게 가능하대요? 말도 안 돼! 좋아! 둘 다 별래야, 안녕! 암컷이 모두 사라지면 오이차! 수컷이 암컷으로 변한다는 말씀! 예쁘십니다! 신기하다! 이 신기한 흰 똥가리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약을 만든다! 세상에 마구 뿌리는 거다! 세상엔 여자뿐! 하기도 못 낳고 인간들은 몽땅 사라지는 거죠! 약이 완성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적 레스큐 퍼스한테 실어가는 거다! 다다다다다다! 형님 일이라니... 내가 그렇게 남자 같은가... 레이... 그렇게 많이 먹으면 배탈나? 아저씨... 전 오늘 좀 먹어야겠어요 형님 소리 듣고 화나는 건 알겠는데... 나쁘다니까! 진정하세요! 왜 내가 형님이냐고! 언니 쪽도 1등이었다면서? 그만큼 널 믿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긴 한데요... 아유 신경 쓸 거 없어! 니가 얼마나 여자다운데 그래? 맞아요 아저씨! 으쌰 이제 기운이 나네! 아저씨! 한 그릇 더 주세요! 이제 없어! 레이야... 난 괜찮은데... 이런데 혼자 와서 먹고 그러니까 남자 같다는 소릴 듣는 게 아닐까? 조금 더... 응? 니 여성스러움을 표현하는 건 어때? 한창 예쁠 때잖아! 치장도 좀 하고... 머리 모양이랑 화장도 예쁘게 해 봐! 아 그래! 혼자 사는 남자는... 요리에 약하다고! 아무튼! 좀 더 사랑스럽게! 귀엽게! 새로 태어나는 거야! 여성스러운 레이로 말했지!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요! 레이 선배! 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냥 분위기 한 번 바꿔봤어! 레이...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우! 나 탔다고 나 치는 거 같아! 아! 오늘 내가 도시락 만들어 왔어! 다 같이 먹을까? 아! 전 할 일이 생각났어요! 어! 나도! 실례합니다! 다들 어디 가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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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에요! 그치? 내가 힘들게 만들어 왔다니! 그 두 녀석들! 와! 진짜 맛있다! 형님 일인 레이가 만든 걸 어떻게 먹냐고! 안 그래! 맞아요! 괜히 먹고 배탈이라도 나면 그리잖아요! 으흑! 유도구! 남자답고 싱싱! 유도구! 남자답고 싱싱! 이렇게 휙 날아서! 그렇게 더 하는 거지! 알았지? 남자답고 싱싱! 아! 이거 어때요? 자! 남자답고 싱싱! 아! 아! 여자답고 우울한 발레비! 으아아! 으아! 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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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본 거야? 달성! 즉시한 경찰! 자, 선물이야. 바닷가 공원에 네오테라가 나타났어요. 머리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여자로 바뀌고 있어요. 뭐라고? 녀석들의 목적은 아무래도 우리인 것 같아요. 고맙추들! 어질까이구 꼬마야? 참 아쉽다. 라이트! 예즈키버스! 응급 출동! 예쏠! 청첩! 청첩! 길드! 청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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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없고 구한팔리나! 대체 뭐야? 청첩! 청첩! 왜 나보다 더 예쁜 거야? 왜 이래? 진짜? 왜 나보다 더 예쁘냐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대요. 당황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여러분! 여자가 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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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한테 무슨 시야! 왜 이렇게 버스예요! 우리 일은 끝났다. 가자! 네이!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네이 선배! 이 목숨은… 설마! 으흐흐흐흐흐흐 엄청 무서웠어요! 으아아아! 야하하! 개성공이다! 아이언! 엔드 크라이시스 메이커를 써서 온 세상에 바이러스를 뿌려라! 남자를 모두 기원으로 만드는 거다! 알겠사옵니다. 시베르토? 시컷? 준비! 끝났습니다.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바이러스? 발사! 발사! 성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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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발생! 정지 불명의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제자님, 어디 갔어요? 어서 오렴...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바이러스가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어! 메오테라 녀석들, 짜증치대로다! 대장님,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 나 괜찮다! 흰동가리 DNA를 이용해서 만든 것 같아요! 흰동가리는 남자가 여자로 변하는 성질이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자가 된 거야? 싫다! 어? 레이? 주리? 바이러스가 나오는 장소를 알아냈어 어서 가봐! 라이트 카이? 네! 두 사람한테 데이터를 보내주렴? 네! 얍! 남자라면 바이러스 따위 따지지 말고 씩씩하게 굴란 말이야! 레이한테 무서워! 하... 저거야! 뭐야? 저는 네오테라가 썼던 재난 기계잖아? 저거라면 우리끼리 없앨 수 있겠어요! 하... 해치워라! 저번엔 장난이 지나쳐있어! 어서 기계를 멈추라고! 억!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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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아시지! 컷! 용서 못해! 라이트, 카인, 도우러 갈래? 카이 언니! 라이트! 파이팅! 안전을 지켜라! 레스킷 버스! 긴급! 출동! 예살! 가볼까? 네! 너와 당장 그만둬! 아론! 남자의 순정을 짓밟는! 비정한 데오타란 녀석들! 아무리 미의 여신 비너스가 용서하더라도 이 레스큐 포스가 용서 못해! 카윤! 레스큐 프린세스! 등장! 시작해요? 오케이! 레스큐 리본! 빙글빙글! 레스큐 블라워! 야, 너 꽃무늬 빨스 입었냐? 에? 아, 어머! 아, 부끄러워! 스타킹이 찢어졌는데요? 어? 뭐야, 진짜! 어머니, 깔레리! 어떡하네! 스타킹 나갔니? 아뇨, 저는요! 안 보여, 괜찮아! 아, 몰라! 뭐해, 해치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 뭐야! 하아, 야, 야! 아, 여, 야, 야! 아, 여, 야, 야! 아, 여, 야, 야! 오, 야, 야! 아, 여, 야, 야! 아, 여, 야, 야, 야! 도둘이, 어디있다고 그래? 도둘이, 안 돼!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내야지! 자, 추리체제 슈퍼 더블 헤머! 레츠크 크래셔! 분노의 만티스! 언니들 멋지다 그래, 넌 멋져 어딜 가려고? 자기 몸 하나 못 지키고 뭐하는 거야? 어, 어, 언니! 어, 괜찮다 이 녀석들 거의 다 됐었는데이! 그냥 돌아, 레스큐 버스 남자들이 저 모양이야 어차피 아무것도 못할게 그러니까 우린 가자구나? 예, 예, 예 지금 뭐하는 거야? 빨리 재난기계를 없애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세상에 퍼지게 된다고 R1, R2 둘 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니들이 피크를 조종하면 되잖니? 네? 안 돼! 저는 레스큐 달버를 운전해 본 적도 없는 거려!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야 이번엔 우리 여자들이 힘을 합쳐야 돼 네 역시 언니 짱이야! 으이, 시끄러워! 반갑습니다, 알스 조수석은 처음 앉아 보는데? 아하, 이야 엄마 어, 아이, 아이 알포, 준비됐지? 네 화이팅 레스큐 피닉스 특별주행 모드! 바스트 라이크 맥스, 출발! 3, 2, 1, 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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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엄마 살려줘 ... 어디 맞히는 거야? 잘 맞히는 데 뭐 어때요? 무서워 레리스큐... 어이, 괜찮네... 괜찮다니까 넌 할 수 있어 자신감 좀 가져 봐 어후, 맞지지 마세요! 리스크 다이버, 출발! 스타트! 제트 모드! 야하, 됐어! 출발 성공이야! 시작! 그런다고! 각각 여기서 나가! 어서! 아하하, 모드를 너무 파격해! 진짜 너무해! 맥스, 합체! 맥스, 사이버! 역시 전 못하겠어요! 포기하면 안 돼! 다시 한 번! 너희 둘한테 지구의 운명이 걸려있어! 성공해야만 해! 플리스! 대장님! 대장님이 계속 저 모습이어도 좋아? 그건 싫어요! 그럼, 다시 한 번! 도전한다! 알았어요! 결정하네요! 취급한 결정해서 슈퍼 리스크 맥스 완성! 슈퍼 리스크 맥스! 대체 어떻게 합쳤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에잉,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아이언님? 엔드 메가돈 크라이시스 발사! 메가돈아! 아, 드려놉니다요! 정말 까루기! 나타나셨군! 저거 귀엽다! 레이 언니! 주링! 시작해요! 응? 시작! 우리 팀!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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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 이겨라! 이겨라! 알! 고! 거기 서! 이게, 왜 이러지? 아아악! 뭐야! 으악! 으아악! 으아악! 어머니들 힘내라! 파이팅! 왕! 으아아악! 으아악! .... 장난치고 있어!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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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잇! 여자가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우와아아아! 후후! 파이널 레스큐를 요청합니다! 파이널 레스큐 승인이야? 빛의 속도로? 진압해야 해! 알겠습니다! 파이널 레스큐! 드릴 블레스터! 발사! 드릴 블레스터 추리! 간다아! 이 여자들의 무서운음날스! 늦어보라고! 으아! 지금 당장 크라이시스 메이커라도 가지고 돌아와! 아, 알겠어 옵니다 아이온님 늦었어요 이 녀석들 각오는 됐겠지? 망칠 생각 마 브레이크 엑스! 아이온! 진압 완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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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을 뿌리겠다! 다들 모이도록! 어금니 꽉 물어! 고해! 고등! 북si! да! 여리 또 왔어! 잘 Hah! 으이 his therapist? 다행이다 야! 선배, 잘 됐어요! 오 그래 오!cedented 다행이야 정말 왜? 레이싱! 고고! 이젠 걱정 없겠으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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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자라고! 왜 이리 정말! 진짜!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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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